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한 번 습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습도관리에 대해서 영상도 많이 만들어놨지만 오늘은 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주제는 뭐냐면 나는 습도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기타에 문제가 생길까? 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통기타 이야기에 많은 수리 문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타를 갖고 오셔서 점검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겨울철에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소리는 습도관리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지금 통기타 이야기에도 여러 대의 스탠드를 둬서 습도관리를 맡겨주신 분들의 기타들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타들 대부분이 다 습도관리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맡겨주신 경우입니다. 주제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습도관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습도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통기타 이야기는 판매하는 기타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늘 습도관리를 하거든요. 여러 개의 습도괴를 곳곳에 붙여놓고 그리고 또 여러 대의 가습기를 돌려서 이제 늘 45에서 55%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갖고 오신 기타들을 이 공간에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만 둬도 상판이 원래대로 회복해 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원래 보관됐던 것이 그렇게 적정한 습도는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 왜 충치가 생길까? 양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꼼꼼하게 양치를 해야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습도관리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댐핏 같은 경우를 하나 껴놓고 나는 매일 그렇게 댐핏 확인하고 늘 껴놓고 쓰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댐핏을 꼈는데도 습도가 40%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댐핏 같은 걸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댐핏을 썼을 때 적정한 습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습도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습도계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보통 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편차가 날 수도 있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습도계도 그런 편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쓰는 습도계에서 표시하는 습도보다 높게 유지할지 혹은 적게 유지할지를 판단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없는 곳보다 습도계가 있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습도를 더 가습할지 혹은 재습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몇 시간 정도 혹은 좀 하루나 이틀 정도 좀 건조한 곳에 있었다고 해서 기타에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형이 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5에서 5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습도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꾸준히 연주해서 이 연주감이 바뀌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던 버징이 생긴다던가 혹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누르기가 힘들어졌다던가 그런 증상이 느껴지시면 가급적 빨리 전문점에 방문해 주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조치하고 쉽게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금 쓰고 있는 기타들 오랫동안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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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